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설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영상 좀 늦게 업로드 되네요. 좀 기다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녁에 좀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골똘히 제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웠어요.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 또 미국 증시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 기사 리포트들을 체크해보지만, 이유는 없어요. 별로. 이유 될 만한 게 없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연말에 국내 수급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매수 수급 주체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자체도 지금 한쪽으로 쏠려서 다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최저가 수준, 또 코로나 이전의 어떤 수준, 실적이나 이런 것도 올라왔지만,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은 올해는 좀 클로징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뭐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클로징하는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을 뭐 준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의 어떤 전략들, 전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매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 적절한 어떤 시장의 성격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 연말에 시세를 분출시키거나 상승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뭐 공매도 금지라는 굉장히 특단의 어떤 조치, 정책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어쨌든 지금 뭐 2차전지가 하루 반짝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상승하고, 내일이 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쇼커버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개인들의 매물이 실망 매물 내지는 이런 것들, 매물벽에 부딪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을 준비하는 뭐 업종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오늘 또 그 반도체 굉장히 좀 대장수 성격이었던 한미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굉장히 좀 냉랭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종목별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그래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24% 하락, 오늘 코스닥은 1.8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증시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입니다. 코스피는 600여 종목으로 한 두 배 이상 많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연말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약세를 패턴적으로 좀 뛰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특별할 건 없는데, 참 연말에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연말에 이제 뭔가 큰 기대를 갖는다든지, 내가 가진 종목들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관점보다는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고, 내년에 이제 어떤 방향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장중 시간에는 증권사별로 나온 어떤 내년도에 대한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 논리 구조라든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경기적인 부분은 내년도 좀 둔화되는 측면은 좀 명확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선진국 증시가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게 이제 소비가 그래도 이제 이뤄지면서 그 확장적인 부분들이 좀 연장되는 부분이 컸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풀렸던 그런 어떤 유동 자금들, 재정적인 정책에 의한 어떤 자금들이 초과 이제 저축을 좀 만들어줬고 그게 조금 연장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제조업 베이스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그런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분위기를 좀 연출했지만 내년도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GDP 차원에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 기반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네.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 G2 국가는 내려오는 어떤 흐름에 대한 컨센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그런 국가가 이제 뭐 둔화됐는데 한국만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좀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어떤 전략들로 넘어간다든지 또 이제 금리 인하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걸로 좀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지금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 음 그래도 어떤 최적점 네. 그런 것들을 좀 최적의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내야겠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또 이제 계획하고 시나리오화하는 것들이 음 해야 됩니다. 음 증시는 참 어려운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요. 큰 변동상은 없었고 현 선물 동반해서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야깃거리는 없을 것 같고 고객예수금 쪽도 47조 수준 신용용재장군은 17조로 살짝 좀 올라가는 11월 9일자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지난 금요일날 미국 자원을 올랐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가 0.05% 상승했고 홍콩이 1.5% 상승 대만이 0.9% 상승해 상해 증시도 0.25% 상승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정도를 좀 보여줬는데 한국 증시가 조금 좋지가 났습니다. 네. 코스피도 0.24% 약세 0.9%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쭉 내려앉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코스닥 증시도 1.8% 하락하는 21선을 이제 이제 붕괴하는 내려앉는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입니다. 하루 이렇게 7% 지수가 상승하고 나서 2차전지 그냥 그대로 흐름대로 내려온 건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공매도 효과가 이게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음 비추세적인 거죠. 그게 이제 추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좀 해석하면 될 거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보죠. 2차전지 업종 지수는 0.3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약세를 띄었네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은 어떤 성과를 내어줬고 헬스케어 업종이 1.3% 정도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IT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2.1% 게임 업종도 1.7% 반도체 업종이 1.7% IT 하드웨어가 0.68%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시장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좀 보면 삼성전자가 0.14% 약세 마감했지만 지수보다는 강했죠. 엘젠솔도 이제 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요. 그 약간 돛지 형태 약간 수급의 어떤 균형점 이런 형태 패턴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패턴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엘젠솔이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이제 시총 97조로 이제 가장 높은 수준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엘젠솔의 이제 이런 어떤 돛지 형태와 이제 양봉 형태는 업종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이제 연일 지금 5일 연속 빠졌잖아요. 대체적으로 전부. 이 정도 수준은 크게 부담 없는 단기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도 1% 상승했고 엘지화학은 0.80% 약세 포스코퓨처엠은 0.9% 약세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들은 좀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전환점을 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뱀이 2.5% 빠졌고요. 에코프로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LNF가 3.9% 빠졌고요. 그래서 뭐 지금 종목불 흐름도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오늘은 뭐 그냥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오늘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려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거 같습니다. 오늘 뭐 가장 이제 원흉이었던 종목을 보면 되겠죠. 한미반도체가 이제 가장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지금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그 기대감이죠. HBM의 이제 수혜주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작용했는데 밸류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밸류가 높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실적이 나와주지 못하면 결국은 폭락이죠. 네. 그래서 오늘 12% 빠졌지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데 어제 지금 다음 주 전략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AI라든지 이쪽 영역 HBM이라든지 이쪽 영역에서 밸류가 좀 높아져 있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시클리컬하게 이제 메모리 업황이 이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그 이제 수혜주들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거다 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미반도체 뿐이 아니에요. 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연말에는 연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계속 클로징 해야 됩니다. 올해 수익이 좋았던 것들은 결국 이제 큰손들도 뭐 세금 때문에 일부 팔아야 되거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수익 실현 통해 가지고 클로징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기관단에서도 그런 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그냥 패대기 치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런 영역이라든지 밸류가 꽤나 높아 있는 것들은 이게 뭐 추세자로 꺾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연말에는 수급 구도상 부정적인 어떤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그런 수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수급 주체들도 큰 자금 운영의 어떤 주체들도 안전받인 성격의 그 자금들을 그냥 연말에는 안전받인 안전받인 배당 두둑이 주고 이런 쪽으로 자금들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추세가 꺾인다 반도체가 꺾인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익 났으니까 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상했던 이익 수준 안 나오니까 밸류가 좀 부담스럽네 하면서 일부 팔고 이런 어떤 구도들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ISC 같은 기업들도 오늘 13% 빠지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주도주 라인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또 빠지는 7% 빠지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세게 빠진 것들 보면 최근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또 우상향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빠져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추세가 꺾였고 반도체가 꺾였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급의 어떤 패턴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잘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가 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클 업터 쪽에 대한 어떤 수혜주 그런 쪽 기업들은 상승했어요. 오히려 디캠이라든지 1.5% 상승 또 아이패스 같은 기업 0.8% 상승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보여지시죠. 이격 많이 벌어지고 밸류 높아져 있는 그런 쪽은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래서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도 이제 3% 상승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잖아요.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밸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워닝 머트리얼스 이런 것들 시크릿 그런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나쁘진 않았던 그런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구도 자체가 뭐 2차전지도 오늘 빠진 정도 많고 해가지고 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엘젠3 이렇게 좀 플러스 도찌 형태 수급 들어오는 형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업종적으로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내려왔다고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쪽도 다 이제 대부분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뭐 전체가 다 빠져 가지고요 이게 또 오늘 우주항공 쪽 이런 쪽은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캠쿠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내년 그 내년 경기는 좀 둔화되는 흐름들 소비 둔화는 좀 명확해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반도체 업황 턴에 기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창면에서는 또 반도체 업종 자체는 주도력을 보이는 고로 흐름을 낼 걸로 보는데 다른 업종에서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흐름들 전개되어 있는 쉽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조금 둔화되는 컨셉과 예상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한국 한국만 나홀로 강세를 한다는 건 좀 상상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업종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서 크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자금들을 좀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종목들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좀 연말에 자금들이 집행하냐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SK스케어 오전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 종목으로도 올려드렸는데 결국 이제 SK인X에 20% 지분 갖고 있죠. 뭐 이제 티맵 같은 그런 회사도 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수급이 쭉 계속 들어오죠. 이제 주주환우 정책이라는 배당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러니까 연말 수급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반도체 저런 것들 왜 빠지지? 업종이나 종목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수급의 어떤 흐름 성격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 부담도 아니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종목들 속에서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K텔레콤 이런 종목 쪽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수급을 집행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에 수급의 이동이 이런 쪽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삼성 불산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급 구도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연말에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엄청나게 내년을 대비하는 업사이드 410을 이제 연립글로 예상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좀 수급 구도상 대피해 있는 뭐 그런 어떤 개념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도 흐름 속에서는 시장 구도 속에서는 좀 명확하게 내년에 대한 어떤 전략을 딱 기준을 딱 잡아놓고 시세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거죠. 지금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이 그런 이제 포트에 대한 어떤 재편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에 막 수익을 내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센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 좀 의미심장에 좀 봤는데요. 내년도 경제는 반등 국면일까 라는 어떤 내용인데 23년과 24년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분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요. 내년 글로벌 경제는 둔화 국면입니다. 2023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전망치는 반등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컨센서스가 올해 2.2% 해서 내년 1%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5% 해서 내년 4.4% 일본도 올해 1.8% 해서 내년 0.9% 입니다. 유로 유로 그냥 안전지대로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컨센서스 부분은 미국, 중국이 둔화되는 흐름은 명확하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경기 둔화 흐름에 대한 부분은 초과 저축의 빠른 소멸 부분 함께 임금, 고용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더 빠르게 상승률 둔화 중에 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구간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살아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지만 덜컹덜컹하는 그런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시장이 완전히 내려앉고 꺾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또 이런 우려가 커질 때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연준이 나서겠죠 소방수 연준이 나서겠죠 금리 인하 카드를 빠르게 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지표적인 부분이 굉장히 꺾이거나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이 되겠지만 연준이 나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 흐름의 우호적인 업종이나 이런 쪽 또 경기와 무관한 쪽 대표적인 게 바이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런 쪽이라든지 그나마 실적적인 개선을 이룰 걸로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메모리 사이클에 부합되는 기업들 이런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들을 낼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내년도 전략들을 수리받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약간 경기 둔화되는 것들 소비 둔화되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가계적도 중국 중화권 흐름에 조금 더 민감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GDP 및 수출에 중국 의돈조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중국의 최종 수요 26% 우리나라의 총 GDP에 미치는 영향 의존도 비중은 7.6%인데 수출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26% 거진 30%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국의 GDP 또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동향이 매우 국내 경기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국의 중국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체크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내년 경기가 둔화된다고 증시가 내려앉는다 이렇게 꼭 동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국 물가로 인해서 긴축이 급진적으로 벌어지고 금리 급진적으로 인상시킨 게 타격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원복되는 어떤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최근에 전쟁 사태 터진 것들이 물가 잘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잖아요 하지만 뭐 이런 전쟁 사태도 원유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구도는 아니고 다시 또 발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노동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소비는 이제 지금 둔화되는 게 명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연준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들은 좀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 동결 기간과 인하기로 좀 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내년도 형성될 때는 뭐 내년도 경기 안 좋은 거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안 좋을 거 미리 다 선행적으로 이제 반영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긴축기조가 이제 뭔가 좀 종결되는 그런 가능성들 금리 인하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증시에 대해서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뭐 내년 둔화되니까 증시 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1차원대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증시를 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어떤 사고의 구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런 구도 하에서 보다는 이제 업종적인 어떤 전략들로 집중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뭐 해석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만 좀 유일하게 좀 특이하게 좀 돌아갔던 그런 장세였고요 오늘 뭐 수급 구도도 크게 이제 뭐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삼성전자 쪽으로 동시 순매수 900억 그래도 반도체 쪽 순매수를 좀 집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70억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안전마진 이런 기업들도 수급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라든지 카카오도 좀 납포가 되어있던 부분들 삼성불산, 에스케텔콤, KTNG 좀 방어적인 어떤 종목들 이런 쪽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CJ제일장 이런 것들 다 보면 이제 방어적인 종목들 납포가 되어있던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 반도체 IPS라든지 원익 금융주 일부 반도체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코스닥도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통신 세미캠 DNF, 이어테크닉스 이런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심 또 바이오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왔네요 알테오젠, 위더스지아, 현대바이오, 휴젤 레고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이제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오늘 동시 수급 들어왔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하는 것 누구나 알게 된 사실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이고 그 흐름은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수개월째 지금 내년도에 대한 경기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좀 선행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연말 국내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디커플링 또 이제 침체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클로징하는 어떤 방향의 수급 구도고요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 어떤 방향에서의 우리도 보다 더 이제 능동적인 포트적인 어떤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장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 많이 추웠습니다 다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심각상 또 내일 좋은 장일 또 기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